Q. 유지의 과연 브이로그 브이로그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오늘 휴스턴, 여기는 휴스턴이에요 콘서트를 마치고 지금 몇시냐면 밤 11시예요 내일도 2일차 공연이 있습니다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입은 자켓 있잖아요 이거 공연팀에서 제작해 주신 거예요 여기 제 다현 뒤에 너무 예뻐요 짠! 트와이스, 다섯 번째, 월드 투어, 레디 투 비 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쥐잉 올라와요 이렇게 TV가 뿅 나와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 미국 온 지 2주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시차 적응을 못 하고 있는 다현입니다 밤낮이 아예 바뀌어서 낮에 자고 새벽에 깨 있고 쿨해요 내일도 힘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굿나잇 하이 미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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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을 했어! 어떻게 망했다! 띠로랑 민아 언니는 게임을 하고 있고요 쥐이는 음악을 듣고 있고요 채영이는 핸드폰을 하고 있고요 아, 막혔어 뭐야, 너무 확대됐어 자, 뒤로 뒤로 저는 헬로키티 귀엽죠? 채영이랑 옛날에 쥐이랑 월말 평가한 노래 제목이 헬로키티였어요 헬로키티였어 페리 컴컴 키리키리였어 키리키리 요즘생 때 했던 거 같이 부르기 미션 헉! 헐! 그래서 헬로키티 걸릴 거야? 그래서 헬로키티 골랐지 나한테 이거 주락한 거야? 아니야 와 진짜 나 미션 이미 했어 근데 사실 진짜? 응 너 카메라 돌리는 거 쳤는 거 같은데 나도 좋은 거 용서는 안 돼 나 미션 못 했어 알겠지 이제 뭐야? 말 안 해줘 너한테 나야? 그럼 제가 안 해줘 네 고마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축축 그래서 칭찬한 거야 우리한테? 귀엽다 여러분 제 미션은요 채우ople regame 러비 초대 긁지 말고 치워야지 갈아입어야지 church 티? 야, 이번엔 우리 리더도 잃었답니다. 아유, 정말 우리 리더. 에휴. 다 각자 원하는 자기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러면 채영아. 어? 그러면은 너 뭐라고 그랬지? I am FP. 근데 나 T로 더 변해가고 있는 거 같아. 아, 얘 튄 거 같아. 요새 그 밸런스 게임 나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아, 뭐가 있었어? 약간 깻잎봉쟁 같은 거. 오, 약간, 약간 어떤 완전 그냥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재밌었지? 기다려봐. 아,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완전, 완전 그냥 박정락처럼 내가 막 연애 상담을 하는데 그런 친구랑 있는 거랑 그냥 공감 안 해주고 그냥 어, 힘내. 막 그냥 힘내라고만 이렇게 해주는 친구. 어, 나는 공감해줘야 돼. 나는 힘내. 근데 공감해주는 사람이 형식적이지 않은 건 아니잖아. 그냥 먼저 그거 거려하는 거잖아. 어. 아니면, 아니면 이거는? 완전 나한테 집착하고 질투하는 사람. 완전 질투도 많아. 아니면은 그냥 너무 프리한 사람. 아, 나는 난 질투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 정연 언니는? 어? 안 들었어. 가끔씩 질투하는 건 귀엽지만 너무 그러면 안 될 거 같아. 아, 근데 그것도 진짜 그 전도인 거 같아. 어느 정도 그거 하냐고. 아니, 그래서 미션 성공했어? 나 이미 끝났다니까. 아, 이미 끝났어. 안녕. 나 자연이가 지금 촬영하는 거 처음 봤는데. 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어머. 어, 맛있어. 이제 헤어, 메이크업 마무리를 보러 왔어요. 나도. 진짜 이거죠. 이런 여러 가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콘서트의 재미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짜란. 약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눈에 별을 박았습니다. 저희는 휴스턴 콘서트 끝내고 야식 먹고 있었어요. 채영아. 빠이. 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원수들 구경하는 게 너무 재미... 그러니까 원수들 원수들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수들 보는 게 너무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면 플랜카드를 진짜 크게 만들어 와주세요. 그냥 진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있자만하게 진짜 그것도 한국어로. 그리고 저희 콘서트 의상 똑같이 만들어서 오는 게 너무 너무 귀엽고 고맙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런 디테일 다 막 보면서 맞추고 막 어머. 감사해요. 너무 재밌어요. 원수들이랑 콘서트 하는 거. 여러분 잘 자요. 내일도 화이팅. 굿나잇. 저는 씻으러 갈게요. 안녕. 하이. 저는 이제 세원도 체크하러 갑니다. 여기 앞에 포스터가 있는데요. 원수 만나러 가는 길. 안녕. 안녕. 아니 마이크 바꾸고 싶은 생각 없어? 마이크 바꿀 거야? 무슨 색으로? 무슨 색으로? 무슨 색으로? 요즘 색깔 꺼쳤어. 미션? 그래요? 미션 했어? 그냥 나만 했어? 많이 꺼졌어. 이제 갑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공연까지 약 2시간? 이 정도 남았어요 어 뭐야? 뭐가 있나봐요 아이스크림 있어 아 대박 지금 졸 서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엄청 크게 떠주시네 토핑을 크림 초코에 초코를 더하고 오레오 오케이 짜잔 맛있다 모두 아이스크림 먹고 있군 하이 이제 공연 30분 전입니다 저희는 이제 스트레칭 하려고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니 여러분 제가 밤낮이 완전 바뀌었어요 어제는 낮에 완전 자고 새벽에 완전 깨있어가지고 아 자긴 잤는데 이 지금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지금 아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시카고 1차 콘서트 끝났습니다 시카고 1차 콘서트 끝났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내일도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고 잘 겁니다 음 새로운 물이 새로운 물이 새로운 물이 지금 제 귀에 08245 함성소리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6월 8일에 유극에 왔으니깐 사실 뭔가 김치찌개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고구마 맛탕에 그렇게 먹고 싶다요? 저는 고구마, 감자 엄청 좋아하거든요 고구마 맛탕에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콘서트 한 거 모니터 좀 해볼까? 이번 투어 때는 되게 특별하게 색다른 걸 되게 많이 시도를 했어요 이렇게 본무대가 있고 로드가 있고 또 돌출무대가 있는데 로드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무대를 꾸미는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밴드! 밴드 분들이랑 이번 투어를 함께 하게 됐는데 소리가 확실히 풍성하고 이걸 라이브로 연주하시니까 직접 더 생동감 있고 보는 거 듣는 거가 더 배로 즐거운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멤버들이 9명이 솔로 무대를 각자 다 꾸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진짜 너무 긴장돼요 제가 미쳐요 진짜 너무 긴장돼가지고 엄청 떨려요 제 앞에 누군가 다른 멤버가 음악으로 끝내고 그다음 무대로 하는 거랑 멘트로 조용해져서 암전돼서 내 무대가 시작하는 건 완전 달라요 진짜 그래서 저는 피아노에 손 올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저는 오로지 피아노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매니저님이 찍어주시는 모니터로 저는 원스들의 반응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매니저님이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그 원스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아무튼 오늘도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리허설 갑니다 오늘 헤어의 포인트는 이 볶음머리와 이 리본입니다 지금 선크림은 발랐는데 메이크업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진주 instruments 예쁜 재미도 촬영 중 이 오로지 이 오로지 이 오로지 이 오로지 도둑 우와 오늘 콘셉트는 이거야? 위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예쁜데? 이러고 콘서트 사볼까?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고파요. 혹시 저녁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네. 샐러드. 삼겹살 먹고 싶다. 이거 국룰이죠 이거? 상추보면 삼겹살 생겨나 보네. 오! об이씨! 둘씩! 갈비! 감자 있다. 자, 밥 조금 풀까요? 자, 나 진짜 이러고 콘서트 했을까? 난 진짜 괜찮아. 아니 거기에 약간 그런 데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 지금? 예쁘지 않아? 난 솔직히 안 하면 아예 안 하고 싶어. 그냥 이 상태야. 얄까만 하고 귀찮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은 언니 맨날 위해를 많이 하잖아. 아니요. 새롭다. 새롭다, 새롭다. 나 오늘 다르게 했는데. 예쁜데? 내리게 그렸다고? 올렸어. 아 올려서 그렸다고? 네. 채우고 올리면. 눈, 통숨 눈썹이야? 아니. 맛있어요?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어루고기? 어루고기?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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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슈가, 초, 초. 아 진짜 강아지의 영상 매일매일 볼 수 있어. 아 귀여워. 강아지 욱들이야? 강아지 욱들이야? 강아지 오오오오 이렇게 울어. 또 호텔에서 뭐해? 나? 응. 영상 보고. 무슨. 무슨 영상? 강아지 욱들. 강아지 욱들. 강아지 욱들. 강아지 욱들. 뭘 찍고 있어. 나만 나오는데? 강아지 욱들. 강아지 욱들. 아니 애기가 너무 잘 나와. 아 잘 먹었는데. 아이 애기가 너무 잘 먹었어. 아유, 잘 먹었는데. 아이 애기야. 꼭 부대 화장을 신나게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까치머리가 되는 거니까. 원스들은 어때요? 트와이스가 메이크업하는 과정. 최고. 시카고 2일차까지 끝이 났습니다. 아까는 양 관리를 이렇게 했었는데 앵콜 때는 살짝 헤어스타일을 바꿔봤어요. 혹시나 덥둡을 원하시는 원스가 있다면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이 됐기를. 지금 콘서트 끝나고 트와이스는 뭐 하냐면요. 각자 이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쭈이야. 이제 콘서트 이제 4번 남았어요. 미국에서 13번을 했는데 어때요? 소감이? 이틀 동안 시카고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원스들 반응이 진짜 엄청 뜨거워가지고 되게 신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진짜 어느 나라 가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어 뭐야. 오빠 하고 싶어도 나랑? 아니야. 원스들한테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만나는 시카고 원스들이 이번에도 아주 아주 반갑게 저희를 반겨주셔서 너무 재밌게 공연을 한 것 같죠? 네. 네. 고생했어요. 다님도 고생했어요. 아! 안녕! 또 저쪽에 사진을 찍고 있는 멤버가 있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모링! 모모머니네요! 모모머니네요! 더 올려야 돼요? 네. 더 올려야 돼요? 네. 더 올려야 돼요? 오늘 끝난 소감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소감 어때요? 말씀해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 미션이지? 이거? 너 안 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아 진짜? 미션 아니라고. 아니. 절대 못하게 할 거야? 아니. 아 진짜. 미션 아니라고. 절대 못하게 할 거야. 아니라고. 진짜. 그 밸런스 게임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완전 그냥 답정락처럼 그냥 너무 프리한 사람. 성공했쥬? 아하. 아하. 넀도만하니 써니 써니 써니때리 사랑하고 잊지마 맘에ğa쩌려 온게 시 너도만하니 써니 써니때리